네 금요일은 GPS 준비하고 있죠. 한국은 좁다. 해외에서도 기회를 찾아보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기업 한 군데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박주영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 메이투안 디엠핑이라는 기업을 오늘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는 어느 나라 회사도 어디에 상장이 돼 있는지. 네 메이투안 디엠핑은 이제 홍콩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고요. 중국 기업. 다 이제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은 홍콩에 돼 있고 사업은 중국에 사하고 있는 기업. 중국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 하는 업체인가 보네요. 음식 배달만 하나요? 음식 배달 말고도 이제 호텔 예약이나 차량 호출, 공유 자전거 등 저희가 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이런 서비스를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신선식품이나 식품 좌파 부분에 이 커머스도 사업도 강화하고 있어서 약간 이제 배달에만 국한되지 않고 종합 생활 서비스 플랫폼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은 본업은 음식 배달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땅이 좁으니까 음식 배달이 잘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워낙 땅땅이 넓어가지고 그래도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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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본업인 배달은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본업인 음식 배달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 68%로 2위와의 격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압도적이네요. 여러 말하는 2위 기업은 이제 알리바바의 플랫폼이고요. 네. 그래서 본업은 매우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 이 배달 음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전체 이용률이 아직 54%로 이런 사트를 보시면은 뭐 온라인 쇼핑이나 온라인 게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직 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식 배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트원 딘핑이라는 기업이 일단 음식 배달을 본업으로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음식 배달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약 58%, 6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절반 넘는 게 이제 음식 배달을 차지하고요. 유력 사업 맞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비슷할 것 같고 배달 음식 원래 중국은 배달이 더 많았나요? 어떻게죠? 최근 들어서 최근까지 아니고 한 5년 전부터 이제 많이 보급이 많이 되면서 이용률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을 보면은 집에서 음식 해먹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먹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최근에는 네. 그리고 국내처럼 이제 아무래도 1인 가고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시간 소비 부분에서도 더 최소한을 하고 싶어서 편리함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이제 배달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하는 비율은 50% 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지금 42%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침투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대가 된다는 거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배달 음식 많이 시카고 먹으면서 그렇죠. 이전에는 뭐 치킨이나 짜장면 정도에 국한됐던 것이 굉장히 범위가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번에 드는 비용도 조금 더 많아졌고 중국도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1인당 소비하는 금액이 주문 한 번 할 때마다 소비하는 금액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7년도에는 약 40위원대였는데 지금 작년 3부기까지는 이제 거의 52위원까지 다다른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이 배달 비용은 4위원 후반대로 잘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외형은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비용 따른 잘 컨트롤하고 있다. 그리고 또 외형이 성장하면서 당연히 이런 마케팅 비용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률도 많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잘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중국도 이제 배달 이용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시장 성장률이 큰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주문하는 소비 금액은 늘어날 거고 그에 비해서 비용은 잘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잘 가고 있다. 여기 있는 배달 비용이라고 하는 건 라이더들한테 주는 그런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전체 배달 비용에서 배달 건수를 나눈 지표고요. 이 지표는. 그리고 아무튼 저기 배달에 대한 보급률이 많아지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다. 네 그래서 배달 음식 사업부가 지금 2019년 2분기를 기점으로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분기 이제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영업이익이 나는 결국은 bp를 넘겼다는 건데 bp만 넘기면 이런 것들도 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한국 그러니까 중국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배달의 민족은 저희 따로 이제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시스템인 건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앱을 따로 본인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텐센트의 이제 SNS인 이제 위챗이라는 플랫폼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을 쓰게 되면은 저희가 메시지만 보내지 않고 또 뒤에 보시면은 기부티콘도 요즘 많이 선물도 하고 그리고 그 상에서 뭐 이제 제품도 상품도 많이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중국도 위챗이라는 이 SNS 플랫폼 안에서 차량을 호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배달 주문을 할 수도 있는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메이트한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어마? 열어마 2위 업체예요? 네 열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위챗 알리바바랑 이제 위챗이 경쟁사잖아요. 그래서 위챗은 없고 따로 알리바바 플랫폼 상에서 이제 주문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업은 이제 음식 배달이고 음식 배달은 일단 규모 이용자가 발생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고 그 밖에 이제 또 다른 사업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메이트한이 이제 이 음식 배달 이후에 다음 사업으로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게 이 식품 잡화 부분의 이커머스 사업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 잡화가 뭐라는 거죠? 그래서 식품 잡화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신성식품이나 음식료 포함해서 또 저희가 일회용 뭐 이런 비내구성 소비제 같은 부분의 시장인데 중국도 이제 온라인 소비 쇼핑 비중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약 30%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음식료 같은 부분은 아직도 온라인 쇼핑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아직 5% 정도로 침투율의 이런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현재 중국 내에서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좀 비교적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음식료의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의 비중은 30%까지 늘어났는데 음식료 전체 소비에서 온라인 판매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신선식품 자체가 이제 배달이 이제 뭐 그런 신선도 유지 부분에서도 아직 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빠르게 빠른 배송 당장 제가 다음날 먹어야 되는데 그런 배송도 아직 그동안에는 쉽지 않았던 거죠. 아마 신선식품은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선식품 배달 온라인 구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가 여기서는 아직까지 많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뭔지가 궁금했는데 아마 그 물류 체인이라든지 뭐 신선도 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걸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앞으로 이 메이투한 디앤피에 대한 기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메이투한 디앤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중국 대형 업체들이 플랫폼들이 이런 신품 자파 부분을 좀 같이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의 전자상 거래에서 아무래도 식품 자파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빠른 배송도 필요하고 신선도 유지 같은 부분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 반면에 중국은 콜드체인이나 이런 인플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중국 업체들이 지금 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이 거점 물류 기지를 최종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 두는 방식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마트의 습닷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가 저희 근처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패키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배송을 하는 방식을 일부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소비자 근처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을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매장이 아니라 창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게 지금 파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영한다기보다는 가맹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가맹점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 가맹도 하는 경우 있고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냥 매장이 아니라 단순한 창고일 수도 있고 그런 사업모델 여러가지 사업모델을 가지고 이미 신선식품이라든지 식품 잡화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 지금 현재 진출 이미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습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지금 기존 전자상거래에서 네 가지가 파생이 됐는데 우선 이 마켓플레이스라는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이 본인은 이제 매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단순히 연결을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 주위에 있는 월마트라든지 뭐 까르품 어떤 매장들을 최종 소비자들이 자기네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월마트가 주문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배송을 하는 시스템. 오픈마켓 같은 일종의?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오 창고나 물류가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마트 같이 본인이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주문을 받으면 배송을 하거나 혹은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배송을 하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빠른 배송도 가능하고 재고 관리 부분에서도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구매 같은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물류 인프라 물류 시스템보다는 중국의 중소형 도시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모델인데 공동구매 방식으로 이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중소형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대형마트가 이런 부분이 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가 정말 작은 예를 들어 구멍가게라든지 혹은 정말 작은 체인 슈퍼 같은 걸 활용하는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그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기존에 있던 거 일반 전자상 거래 같은 다섯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메이탄의 저기 그 히스토리를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저기 그 창업이 됐고 메이탄은 이제 이게 텐센트가 주요 투자자로서 이 SNS 텐센트의 위치잇이라는 SS 기반으로 많이 성장을 한 경우인데요.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에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제가 활용하듯이 중국도 이 위치잇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는데 현재 중국 인구가 14억 명인데 그중에서 9억 명이 현재 이제 인터넷이라는 보급률이 이제 많이 전파가 된 상황인데 그중에서 이제 거의 상당수가 이제 아무래도 위치잇이라는 플랫폼을 다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저가 트래픽이 메이탄까지 같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지금 전체 이용자 수가 4.8억 명까지 증가를 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배달을 하고 주로 배달을 하고 물류하는 그런 거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도시별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다 가방이 어려운 거죠. 그게 궁극적으로 목표는 전국적으로 커버를 하는 건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보면 이제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이렇게 돼 있는데 1선 도시 하나만 전부 다 커버하기도 굉장히 넓고 사람도 많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전략들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메이토완이 타겟팅하고 있는 건 어디인가 아 이제 중국 또 대형 업체들이 모두 다 진출을 한 상황인데 메이토완도 사실은 이 모든 모델을 지금 거의 다 사실상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더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중소형 도시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더 메이토완한테는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음식료 시장에서 이미 중국 시장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상당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는 당연히 중소형 도시 시장에서도 이용자 트래픽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공동 구매 방식으로 중소형 시장의 점유율을 좀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선 도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 중소형 도시 시장도 내수 시장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저희가 알리바바나 징동까지는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전자상 거래통에 그렇죠 이제 3위 기업이 핀도더라는 이제 미국 성장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핀도더 네 네 그래서 이 기업이 2016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 자체는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이 중소형 도시를 빠르게 확보하면서 현재는 gmb 거래액 기준으로는 전체 중국에서 3위 시가총액은 2위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 다음에 사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알리바바에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7억 명 정도까지 지금 조달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중소형 도시의 내수시장도 정말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메이투안이 이 부분만 잘 잡아줘도 추가적인 상승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을 안 가봐서 중소형 도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만한 도시가 있어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능을 해보게 많이 아시는 부분이 많이 해요 아무튼 저희가 아는 건 전부 다 1, 2선 도시 열기 때문에 현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나오기 때문에 좀 사이즈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유저들의 수 자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고갭만 잡아 가더라도 14억에 1%만 하더라도 1,400만원이잖아요 맞죠? 산수가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플랫폼별로 보니까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전부 다 커버하는 것은 매주 한 밖에 없네요 매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식품작법 플랫폼 시장이 아직은 정말 시장이 초입기여가지고 어떤 특정 모델이나 특정 기업이 시장을 전부 다 장악할 거라고는 현재 현 상황에서는 예단하기 좀 어렵고 실제로도 특정 한두 개 플랫폼이 전부 다 시장을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달 음식 배달 같은 경우는 이미 두 기업이 전부 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아무래도 비즈니스 모델별로 다 장단점이 좀 뚜렷한 면이 있거든요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확장성이 넓죠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매장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좀 중소용도 시동도 타깃이 좀 더 집중화돼 있고 그 다음에 오토 이런 매장 같은 경우에도 빠른 배송이나 품질 관리가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단점이 뚜렷해서 아직까지는 특정 플랫폼이 성장할 거라고 장악할 거라고는 좀 보기 어렵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이런 식품 작파 시장도 시장 영향력이 큰데 이런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아무래도 자볼력에서 훨씬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도 왜냐하면 기존의 사업들에서 이미 유저들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에서 보려한다면 앞으로 중국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결국에는 또 이들이 또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 중에서 메이투안도 포함되어 있다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중국 사람들 삶에 착근되는 그런 저기 그 초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 느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사업모델들이 잡다하다 너무 많다 사실 뭐 우리 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업모델들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뭐 드랍시키는 드랍시키고 살아나는 것들은 사업을 키우고 그런 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홍콩에 있는 기업이라서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라든지 또 베리에이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전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최근 이제 메이투안도 이제 아무래도 메이투안도 성장주의에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운데 이 부분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성장력이 확실해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네 그래요 식품 잡화 사업이 앞으로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성장 모멘텀이라는 거죠 지금은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는 한가요?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만 영업적자가 좀 크고요 아직은 흑전은 안 됐고 그리고 특히 2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적작폭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확장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은 이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음식 배달 쪽을 모멘텀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긴 기간 본다면 지금의 조정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식품 잡화 쪽에서의 사업 모델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메이투안도 인핑 소개해 주셨어요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주가는 뭐 작년 한 해 쭉 올렸다가 많이 올라와요 네 좀 꺾여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조정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박주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